레나탈흥마네요 일단 비밀부터 걸자 무리전술 우리 자동사냥 카드를 좀 찾아야 되는데 자동사냥 아 공포비는 나오면 안되는데 이거 불벤꽃이 자동사냥이거든요 불벤꽃이 아니라 들창검이 나와야지 자동사냥인데 이걸로 자동사냥이 안되지 너 지금 내가 못잡을거라 생각하는거니? 어 맞아 못잡는거는 사실이야 비밀이나 걸까? 오 들창검이 그래도 못잡아 그래도 못잡아요 그냥 비밀이나 걸어 불안을 냈다는건 뭔가 연기할게 있다는거겠죠? 아니면 할게없나? 할게없어서 냈나보네 그냥 괜찮아 상관없어 어? 뱀불꽃! 이러면 일단 이번톤에 요게 어그로를 좀 뺏지다? 이거 잡아! 살짝 반쯤 협박하고 다음 턴에 들창검이 사냥탈 것으로 요게 뭔가 제압기가 빠지겠죠? 있으면은 오키 저것도 제압기긴 하니까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다음 턴에 이제 자동사냥 오운 너 이제 하수인 내지마 너 이제 하수인 내지마 가자 들창검이의 면역을 다르면은 이제 때릴때마다 면역이거든요 하수인 낼때마다 때리고 때릴때마다 면역이에요 그래서 하수인을 내면은 다 죽는다 하수인을 내면은 다 죽는다 근데 아직 좀 위험해 어 아직 좀 위험해요 이거 죽을 수도 있어 요기에 고통의 저주 고통의 저주 어 이걸로 안되는데 어 이걸로는 되는데 교환은 하지말죠 괜히 들어왔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광역딜 아니면 정리 못함 광역딜이네 이러면 죽어야지 브란이랑 브란이랑 뭐 같지? 어? 하나 더 나왔어요 심지어 나이스 2차전? 2차전 가능? 하수인 내봐 낼 수 있으면 내봐 아 생각이 많아진 흑마선수 하수인을 내면 죽거든요 아 내면은 바로 죽거든요 아 로제부도 내면 바로 죽거든요 아 근데 아프다 어 아프다 잠깐만 이건 아닌데 자 일단 요런가를 사냥을 발라 이러면 이제 하수인도 마음대로 못내 일단 전턴에 제압기는 없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어? 나스레진? 뭔가 쓰려고 그랬는데 아 어쩔 수 없이 드로우를 볼 수밖에 없네 그래도 정리할 건 안나오겠죠 물끼신 이러고 턴종으로 킬각을 노린다 어 브란 내면은 이거 추가되면 들어갔는데 반통딜이 들어가요 아 왜 턴종 눌러보지 죽을 수도 있는데 에허허허허허허허 A